이랬는데 50kg 땡기면 ㅈㄴ 억울하겠다 50kg 하나 찍어놓긴 했는데 바로 둘이 끝인가? 50kg에 양... 버스쿨 언덕에다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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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 온라인 프로데이버 날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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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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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 어퍼 댓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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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플러 한테 어퍼 시아플러 한테 어퍼 demonstration 왜 필요하세 응 죽어도 되니까 딱 mata 스킬, 부스톤, 외빙, 외빙 왜 걸었어? 왜 걸었어? 왜 걸었어? 왜 걸어? 왜 걸어? 왜 걸어? 왜 걸어? 딜! DP 넣어? 딱 붙어서 DP 넣어 빨리 딱 붙어서 빨리 그냥 어프로치에 기동할 필요도 없어 캡 빠는 중 야 실드 로지 요청해라 야 그냥 툴 DP 넣어 빨리! DP도 빨리 빨리 그냥 어프로치 딱 붙여 빨리 그리고 다 오버 돌려 다 오버 돌려 다 오버 돌려 나이스, 시발! 나이스, 시발! 됐다! 나이스, 시발! 루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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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텔! 시발 이거지, 개시 뭐야, 뭐야 아, 시발...